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4일 이제 대선 44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정택진 대변인을 모시고 오늘 대장동 이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은 늘 뵈어도 반갑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유튜브가 난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조중동 언론도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굉장히 발언 수위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조중동도 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양비론이에요.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 이런 거로 오마이 이런 거로 대별되는 좌익신문들, 민주당 기관지들은 아주 대놓고서 이재명이와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중동은 언론의 중립성을 기한다고 해서 양비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이 보수 정파 이런 확실히 지지하는 언론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패싸움 하는데 이거는 조중동은 패거리보다는 오히려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팩트 이런 걸 중시하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오직 자기들 편이면 무조건 지지. 내로 남부란. 그렇습니다. 그냥 일방적 한겨레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 기관지 기관지죠. 그건 완전히 뭐. 민주당 입장만 대변하지 않습니까. 네. 기관지보다 더하죠. 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거 한겨레 아마 그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겨레 구성원들도 젊은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반발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MBC도 뭐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뭐 북한 북한의 그 기관 뭐 뭡니까. 그거죠. 방송 뭐. 이것처럼 민주당 민주당의 기관지. 기관 방송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기관지. 민노총의 기관지. 네. 조선노동당의 대변인. 대변인. 그렇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KBS도 마찬가지고요. 정도만 좀 덜하다 뿐이지. 뭐 SBS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이번에 조항선거관련의 직원 2,900명이 들고 일어났죠. 조회주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많은 의심을 받고 지난 3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은데 아니 조회주를 또 한다고? 이거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2,900명이 만장일치로 들고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겨레 기자, MBC 기자, KBS 기자 이것들은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결국 그 같은 끼리끼리고 자기네들의 이너서클이자 이익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래도 지금 이 문재인이 지금 언론 얼마나 탄압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언론 환경이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하고 그리고 그 극악무도함이 아주 노골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나마 전두환 대통령 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 염치락도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좀 압박을 하더라도 미안한 건 알아서 조금 미안하다라든지 조금 완화할 줄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주사파 정권에서는 아예 그냥 말살을 시키려고 하는 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촛불혁명을 수행한다는 신성한 사명감을 가진 KBS, MBC 한결의 경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나마 하더라도 이제 오른말하고 이 어떤 그나마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어떤 중립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전과사범 미재명이가 정말 극악무도한 자를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자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꼴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유일한 통로가 유튜브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자윤민주주의자들이 하는 유튜브 우리 대표적으로 김문수 TV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혁 의원이 하는 그런 방송 이봉규 씨 가는 유튜브 이런 것도 신혜신이 신혜한수도 신혜한수가 요즘 안철수 지지로 돌아섰다 그랬는데 그거야 나중에 또 우리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난과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비판을 하면은 다 광고를 막고 탄압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이건 아예 일주일 정지를 때립니다. 일주일 정지입니다. 정지를 때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좀 아셔야 돼요. 늘 저희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는 이 상업적인 목적의 유튜브하고 우리 보도기능을 가진 유튜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슈퍼챗으로다가 이 유튜브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 김문수 TV 같은 경우는 지사님께서 원체 깨끗하시고 이런 금전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너무 결벽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후원금도 받지 않아요. 후원계좌를 통해서.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 개정 휴업 상태인데 얼마든지 그 계좌를 열어가지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계세요.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돼요. 뭐 하여튼 지사님께서 오랜만에 유머 농담을 하시니까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돈은 안 내더라도 슈퍼챗 쏘는 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구독은 눌러줘야 된대요. 우리 구독 눌러서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이미 잘 안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프로가 아닌가요. 지사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사실 지사님이 여의도에서 이런 사무실과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서 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슈퍼챗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세연이라든지 이런 데도 거의 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슈퍼챗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말은 방역법 위반이지만 송트남이라고 놀려대고 송영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괘씸죄가 그러다가 찍혀가지고 지금 일주일간 방송이 지금 정지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맞아봤는데요. 일주일을 맞고 나면 아주 휘청합니다. 휘청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슈퍼챗이 왜냐하면 광고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면 광고 수입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직원 인건비도 하고 사무실 유지비도 하는데 광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노란 딱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광고 탄압을 당해서 광고가 아예 없어요. 광고 수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 아직은 155분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슈퍼챗도 좀 많이 좀 쏴주셔야 돼요. 그래야 김문수 TV가 유지된다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구글이 하지만 사실 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구글이 하는데 왜 눈치를 보느냐. 여기에서 세금 또 맞을 수도 있고 자칫하면 중국 공산당처럼 중국 공산당 아예 유튜브 자체를 막아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안 들어가요. 유튜브를 막았습니다. 구글 못 들어가고 막아버렸어요. 네. 막았습니다. 김정은이도 막아버려요. 공산당은 이거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도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또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여기 한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히 구글 차단을 안 하고 또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또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모장을 좀 밑으로 낮추죠. 이게 이제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잘 안 보여서. 그래야 하여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지사님 마이크를 좀 껐다가 한 번 켜시려네요. 잘 안 들리나 보네요. 자, 그리 하세요. 자, 들렸나요? 네. 저희가 항상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껐다 켜졌죠? 껐다 켰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유튜버만 탄압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공수처가 여기저기 민간인들 상대를 해가지고 무단으로 다 통신조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하죠. 그 무단 통신조회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일거수일투적 감시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내가 통화를 하는데 누군가가,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공수처에서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를 했나 무슨 문자 보냈나 이걸 감시한다는 건 이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련된 공산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겉으로는 여러분들 민주주의 인권을 부르셨지만 실제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일당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메커니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렇게 동신을 계속 들여다본다 소리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죽이면 아주 죽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제 경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기 공룡들이 엄청 좌파해서 괴롭히고 고소합니다. 이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한번 통신조회를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한번 재미삼아 혹시 나도 통신조회 당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지금 제가 1월 6일에 신청했더니 지금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가 통화한 내역을 통신조회를 한 거예요. 언제였는가. 자 작년 10월 조금만 낮춰보세요. 아니 위로 밑. 그렇죠. 자 작년 2021년 10월 8일이에요. 10월 8일이네. 아니 세상에 저 세금 꼬박 내 법 잘 지켜. 그 다음에 모든 질서와 룰을 잘 지키고 정말 착하게 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을 왜 중앙지검에서 나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봅니까? 저는 이거 정말 쇼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출마 지금 해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인인데 공직을 지금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2021년 10월 8일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 통신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악의공룡둘릴님. 불법 사출. 맞아요. 저거 왜 들여다보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다시 한 번. 김은수 팀에서 독한 소리 좀 했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라면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이재명이와 김은수 저기 그 뭡니까? 문재인 정권을 계속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중앙지검에서 저를 10월 8일에 제 통신조회를 했어요. 제가 요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알려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테누하타 님이 세상에 유명인이신가 봅니다. 아련한 유명인도 아니에요. 제가 김문수 TV에 충실한 출연자에 불과하지 아니 난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통신 사찰당하고 감시당할 수 있다는 거 전 문재인 정권이 그러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이건 저만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보나 마나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강순자님 저도 댓글 때문에 가족조사 당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조심하세요. 대한민국님은 정부 비판하면 다 사찰하고 감시합니다. 신하섭님은 민간 불법 사찰. 예 맞습니다. 미친 정복 김 비서님은 이런 겁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통신 조회를 하니 이게 뭐 세상에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얘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 본일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우리 김건희 여사 관련돼가지고 mbc에서 저거 아주 김건희 여사를 최대로 다가 정말 본의 아닌 게 홍보를 해줬다. 180대 역효과 났다. 그랬더니 또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2탄 나온 거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뭐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경솔합니다. 이렇게 비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바이더님? 들리세요. 네. 소리 들리세요? 네. 근데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거는 시리즈가 있을 때는 1탄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거부터 터뜨린다. 그래야 2탄에도 또 시청을 하니까요. 근데 1탄에서 다 터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는 뭡니까?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다가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나마나 이거 2탄 틀면 더 좋아질 거다. 그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네. 아예 남편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를 김건희 여사가 했는데 나는 밥은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밥은 아예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다 하지. 여기서 말하는 건 밥이라는 건 밥뿐만 아니고 반찬 1차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노름도 너무 잘했잖아요. 계란말이부터 시작. 계란말이 잘하는 건 우리가 다 봤지만 이 각을 탁탁 만들어야 계란말이. 전부 다 스탬펜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런 남편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러면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뭐 그런 여자가 다 해서 이러는데 검찰총장 하는 사람 보고 밥도 다 한다. 계란말이도 다 식인다. 야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여성들이 지금 이제 그 팬덤이 생겨가지고 뭐 크러쉬 뭐 걸크러쉬라고 그러죠. 막 남자들뿐만 아니고 젊은 여성들도 지금 화노라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걸크러쉬 해가지고 했지만은 또 윤석열 후보가 이런 자상하고 가정적인 면에 지금 바뀌어간 걸 보고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밥하고 반찬해 주는 남편은 없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도 쟤보고 야 윤석열 좀 닮아라. 아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잘못하면 또 국민 밑상될 수도 있어요. 남편들한테. 남편들 좀 힘들어. 이거 왜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밥 차려주고 요리다 해서 부인한테 차려주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뭐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죠. 아니 우스갯이 아니라 진짜로 윤석열 밥만 닮아봐라. 그게 참 좀 피곤해요. 우리 저기 뭐 피닉스님이 왜 무속인 그 뭐 해가지고 그 저들의 이제 프레임 무속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격을 안 하냐. 아휴 국민의힘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찍 짐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 검찰의 지금 사찰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런 방송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독자님 시청자님 말씀 때문에 이거랑 또 진짜 무속 관련돼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술집 적대부설 양재택 검사의 무슨 뭐 구초 세컨드설 뭐 이런 게 다 이제 한방에 해소가 되니까 이제는 무속인 무당으로다가 지금 그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자 이 얘기에 나온 게 우리 한번 그 틀어보죠.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이 mbc에서는 짧게 했는데 이 지금 그 서울의 소리에 열린공광tv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매도하려고 지금 틀어줬는데 이걸 보면 더 좋아하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그거 좀 틀어줘보세요. 한 6분째. 거기 강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틀어보시죠. 그 분이라니까 다 강원도 분들이라니까 우리 집안에 룩. 아 그래요? 네. 선생님이 이제 우리 남편 20대 때 만나가지고 네. 계속 이제 사법고시 떨어지니까 네. 이제 원래 한국은행에 취직할라고 했어요.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양반이 너는 3년 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딱 3년이 돼 죽으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그분이 이제 우리 남편도 검사할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검사 탈자다 해가지고 검사도 그분 때문에 이제 됐죠. 그분은 이제 무슨 점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진짜 그냥 혼자 돋닦는 분이에요. 스님처럼. 아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근데 3가지 뭐 내가 무당 많이 만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음.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근데 3가지 뭐 내가 무당 많이 만한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전 아니고 저는 무당을 원래 싫어해요. 왜냐면 웬만한 무당이 저 못 봐요. 제가 더 잘 봐요. 누님 사준 뭐 본다. 제가 더 잘 봐요. 제가 웬만한 무당이 제가 봐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잘못 난다는데 승무원이 또 잘못 난 게 있는데 근데 제가 무당을 막 가서 전복을 그런 게 아니라 음. 네. 제가 무당을 더 잘 봐요. 근데 그 노연동에 보면 저기 보살 집 많잖아요. 많죠. 노연동 알죠. 우리 그 저기. 알지 알지. 향인보차 그쪽 나이네. 응. 그쪽에 원래 그 술집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많지. 몇 군데 가가지고 내 사주 팔자가 공통점이 뭔가 해서 한번 15년 전? 한 그때 한번 쭉 가서 본 적이. TV 화면 좀 밝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봤어요. TV 화면이 어두워. 네. 기자가 원래 군인 팔자면 더 좋죠. 어떤 거예요? 군인. 군인? 응. 원래 군인 팔자가 좀 많지. 경찰. 군인 경찰. 네. 그쪽으로 원래 나왔어야 된다. 언론인 보다. 언론은 아마 내 생각에는 오래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생각인데.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네.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네. 내가 얼굴 보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네. 우리 아파도 약간 그런 영적인 키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저랑 연결이 된 거야. 왜냐면 우리 같은 거 나나 우리 아빠 같은 거 결혼이 원래 잘 안 돼. 자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이게. 호랍이 과부 팔자인데. 네. 혼자 살아내는 팔자인데. 그래서 이제 인연이 된 거지. 네. 근데 저 사진 안경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사진 보내고. 네. 사진 안경 다 빼고 사진 딱 그. 안경을 빼야 돼? 안경을 빼야 돼? 안경을 빼야 돼? 안경을 빼야 돼? 아니 내가 대충 맞이. 그다음에 속금 있죠. 양쪽 속금 찍어보내요. 예예예. 내가 그럼 대충 얘기해줄게. 네. 난 저기 76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내고. 예예. 내가 웬만한 사람 보도 잘 보면 되니까. 나 공부도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아 예. 나 공부도 하고. 근데 이거는 공부관수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야. 약간 파고나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 신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내딘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아 그게 좀 있죠 그래서 좀 있어서 내가 사는 사람들을 막 이제 근데 난 전혀 뭐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내가 웬만한 사람으로 잘 맞을 거야 신은 생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는 거야 삶을 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 제일 정확한 건 실물을 봐야 돼요 왜냐면 빛깔 보고서 하는 거지 생김생김 골 이렇게 생김을 보는 건 굉장히 하수대로 보는 거예요 관장에 한 건 원래 이 얼굴 안에 있는 빛깔 있죠 그 미세한 빛깔이 있거든요 원래 그걸 보고서 하는 거야 원래 제대로 보려면 얼굴 실물을 봐야 돼 그다음에 다 얼굴 세수 깨끗한 얼굴에서 보는 건데 나중에 나 한번 볼 때 보여주고 일단 내가 재미로 볼 테니까 얼굴하고 학생은 상관없어 난 그걸 보는 게 아니까 지금 나 아직은 볼도 스탈리시하게 하고 나오는 거고 양쪽 손금하고 찍어서 보내고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임원수 기자님한테도 안 돼 나는 기자님이면 안 할게 나한테는 기자가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 명수 씨라고 할 테니까 나는 누님이라고 합시다 하고 여기서 이제 됐어 됐어 여기서 이제 뭐 누님 동생 이제 이렇게 나와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난 무속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오히려 무속인들보다도 더 잘 봐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걸 갖고 얘네들은 자 우리가 역술인이 있고 무속인이 있잖아요 이건 내 관상도 좀 볼 줄 알고 사주도 볼 줄 알아 이거는 무속인이 아니고 그런 나름대로 뭐 주역을 공부했다든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관상을 볼 줄 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는 자기 나름대로 직관력 그렇죠 영감 통찰력 통찰 이런 어떤 공부 논리적인 공부를 한다고 볼 줄 아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다 한 거죠 논리 공부도 좀 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딱 보는 그런 맞추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무속인과 정수리를 좀 역술인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저 민주당 애들은 지들이 보면 종교고 남들이 보면 무당이라는 거야 무속이고 자기도 할 때 무속위원장이 국민의힘은 그거 임명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전국 무속위원장 그래가지고 문재인 임명장 주고 또 이재명 캠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주역 그렇지 않으면 관상 이런 것이 사실은 이게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이라면 무당 구타구 이런 것이 무당 무속인데 이거 지금 김건효사가 그랬잖아 나는 무속인 싫어한다 난 무속인 전역 난 무속인하고 상관도 없고 무속인 싫어해 오히려 내가 더 세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주역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점을 본다든지 관상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이 주역을 공부하는 게 바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그럼 송대 동양철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무속인입니까 만배 김만배가 동양철학 동양철학과 출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역을 주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아 주역이 그런 거야 그렇게 깨닫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교에 사서삼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서가 뭐예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아닙니까 이것도 삼경이 있어요 시, 서, 역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바로 이 역경이 주역입니다 주역이라는 게 이제 과거 은나라 하나라 시대부터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망오재 시설부터 내려와서 기륭화곡을 점치던 그거에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공자님도 이 주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역경이야 역경 시, 서, 역 이거를 했다고 해서 이 공부를 했다라 미신, 무속인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첫째는 무식하고 둘째는 아주 지극히 악랄한 정치 공세라는 거 이 주역을 공부한 거는 시, 서, 역 해가지고 사서삼경의 하나를 공부한 것인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다 매도한다는 거 절대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지금 계속 무속인 프레임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농지TV님 역경이 바로 주역이에요 동양철학가가 주역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푸른들님 주역은 학문입니다 예,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저들은 계속 무당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지사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래도 한 40, 50 넘으면 우리가 꼭 주역 같은 거 공부 안 하더라도 웬만큼 이제 인상이라든지 관상을 통해서 살아온 과정이 있으니까 대충 저 사람이 그래도 말투라든지 이렇게 뭐 좀 행동, 언행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아유,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이런 거 구분되지 않습니까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주역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사서상경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주역인데 주역은 단순하게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원리가 논리적으로만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또 옛날에는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논리와 윤리 뭐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이 우주의 큰 움직임 그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현상 이거는 설명이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직관력 또는 다른 주역에서 다루는 것이 인간이 너무 자기가 콩 심었다고 콩 날 줄 생각하지 마라 어떤 데는 콩 심었는데 갑자기 그 땅이 꺼져버릴 수도 있고 콩이 안 나고 아무도 안 나고도 꺼져버릴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꼭 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합쳐 가지고 보는데 그 중에 논리적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주역이다 네 영숙조님은 아주 올바른 말씀하셨는데 이오님 감사합니다 네 이오님 감사합니다 이 영숙조님이 말씀하셨죠 태극기도 바로 주역의 사괴를 통해서 음향 태극이 바로 그게 예 KS강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주역의 원리를 차용해서 만든 게 태극기예요 이걸 공부한 걸 갖고 무성 무당으로다가 자꾸 쟤네들은 무당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진법사니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무당이에요 제외해서 주역 공부한 사람인데 어쨌든 뭐 저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사람도 인격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제가 나이도 이제 저도 뭐 50대 후반대다 보니까 제가 뭐 꼭 주역 공부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 기자들 한 3년 이상 생활하면은 그냥 돗자리 깔면 웬만한 점쟁이보다도 더 사람 잘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면은 정말 그 사람 보면 대충 관상과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이 수준이 어떻다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공부는 안 했지만 송영길이 송영길이 딱 봤을 때 송트남 같아요 저 사람 보면은 저 관상이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 끼구서 부르스 추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 사람 관상을 보면은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광주가 가지고 NHK 룸 사람 가서 여자 끼구서 마이크 잡고 부르스 추는 게 송영길 송트남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 송트남의 관상을 보니까 그러고도 남겼더라고요 자 안민석이 태권도 태권관장 안민석 밤낮 서울대 나왔다고 뭐 서울대 나온 거 맞는데 태권 관장이에요 안민석이가 이 민주당에서 가장 정치 공작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전 안민석이 관상을 보니까 말이야 눈도 움푹하고 피부도 까맣고 그러니까 이 자리 볼 때는 딱 느낌이 야 주색 되게 좋아하겠다 주색 잡기 아주 능한 자 같다 이런 인상이 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왜 캐나다에서 뭐 누구의 그 아가씨 있잖아요 누구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 왜 저거 누구 저거 여자 정치 공작 하려고 윤지호 윤지호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그 젖소 부인 같은 그 가슴만 큰 아가씨 그냥 그 경박한 아가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가씨가 사기 치다가 돈 떼어먹고서 돈 받고서 다시 또 캐나다로 나간 거 아닙니까 도망갔잖아요 이 윤지호를 데리고 온 게 안민석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일부의 국민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지호하고 안민석이 그렇고 그런 관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뭐 저는 보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안민석이 관상을 보니까 그래요 야 주색깨나 밝히겠다 그리고 아 윤호중이 윤호중이 원내대표 이 자도 얼마나 또 공작의 달인이에요 저 관상을 보니까 이 자가 어 이거 과거에 대머리 같아 어 그 대머리 같더라고 지금 뭐 아주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저 윤호중이고 선거 포스터 좀 찾아봐요 네 윤호중이 과거 나온 거 이미지 한번 봐봐 윤호중이 나온 거 윤호중이가 인물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중이 윤호중이 사진 좀 한번 찾아봐요 자 윤호중이 사진 여기 있는데 내가 저 줄게 아 이거 말고 16대 때 윤호중이 거 좀 한번 찾아봐요 아니 이거 이거 말고 윤호중 대머리 사진 우리 오샵 해가지고 아니 15대 때인가 우리 저기 윤호중이 한번 이미지 좀 봅시다 윤호중이에서 어떻게 해 윤호중이 포스터 한번 봐봐요 윤호중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 그렇지 바로 이거에요 잘 찾으세요 우리 PD가 자 보세요 저는 윤호중이가 대머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관상을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없는 게 대머리 같고 말이야 인상이 기괴해 어 근데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저 대머리 아닙니까 네 아주 민대머리에요 꼭 그 도요토미 시대요시처럼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같잖아요 아 인상이 아주 안 좋아요 자 저런 자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주역을 배워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 저 사람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한 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도 살아온 과정이 있고 50이 넘다 보니까 어? 아니 사람을 볼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야 그 사람 보면 관상 볼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한 걸 갖고서 무당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국민들이 이제 안 속아 넘어갈 거예요 이제 mbc에서 방송 또 나온 거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지금 mbc에서 무속인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언론해도 그걸 띄워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시청자 분들께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저희들의 악랄한 저질 정치공자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네 네 뭐 재밌으셨다고요? 네 네 재밌으시라고 한번 제가 한번 저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뭐 이제 뭐 요건 뭐 그 정도 하고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안 천여명이 나오셔서 아까 나왔는데 천 명이 아까 넘었죠 자 오늘의 메인 주제에 이재명과 살해 혹은 자살당한 사람들 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람만 직간접적으로 밝혀진 사람만 여섯 명입니다 어떻게 여섯 명이냐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사님 그 자료 준 거 제가 한번 말씀 좀 하시죠 누구누구가 관련돼서 했나 네 지금 뭐 이재명이 죽인 사람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희생자 자 그거 좀 한번 틀어줘봐요 이재선 자기 형님 네 그리고 누나 남편 김대용 살인마 김대용 아버지 유황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김문기 사업일처장 이병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유동규는 자살하려고 하다가 약 먹었다가 어떻게 살았다 구살 생으로 살았죠 자 그래서 자 이 파타야 살인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이재명하고 한번 크게 붙지 않았습니까 이 성남 국자마피아 이 막 성남의 조폭의 뒤에 누가 있었냐 이재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감옥가에 있는 성남 마피아 폭력조직의 행동대장 박철민이가 개보들을 그려줬잖아요 우리 성남 조폭의 국자마피아파의 조직도를 그려줬는데 이재명이가 거의 딱 있어요 조직도에 공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용진이가 누구냐면 이 파타야에 가서 대학생을 야 해외 나오면 돈 버는 거 많으니까 너 나와서 일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인터넷 토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터넷 도박을 해요 도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검찰경찰이 단속을 하니까 죽은 겁니다 지금 사람은 김용진이가 때려죽인 거예요 이들이 돈 세탁하려고 해외 나가가지고 지금 서버를 거기다 둬서 거기서 지금 그 돈을 몇 백억 몇 천억씩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관련돼서 이재명이가 공원으로 있는 그 조직에서 지금 이 성남 마피아파 성남 마피아 여기서 살해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파타야 살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저건 막 고소고발했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는 고소 취하고 이제 화해를 했는데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한기 유한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본부장이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문기 김문기는 개발 1처장 도시개발공사 1처장 이 사람은 자기 사무실 집무실에서 죽었고 유한기는 자기 집 근처 15층 아파트 고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의 의문사한 이병철 씨 변호사 비 대납 폭로 사건을 폭로를 했던 그 이병철이 아니고 이병철 이 양반 이분이 의문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인도 아직도 지금 국가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뭐 대동맥 박리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수정 교수가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대동맥이 박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막 머리 주워 뜯고 뭐 난리는 안 됩니다 이게 근데 그냥 입에 수건 하나 물을 채로다가 이거는 발견이 된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입에다가 그 수건 쳐놓고 소리 못 들게 한 다음에 뭐 약물 같은 걸 투여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이수정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물 같은 거는 뭐 국과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아직도 지금 국과소에서 그거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못 밝혔습니다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돼요 더 지난번에 발표한 것 이상 뭐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더 알아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정확하게 국과소에서 경찰 검찰 통해서 정확한 총합사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때는 대동맥 파열 뭐 이거로다가 방리해 가지고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지금 대장동 의혹을 진상조사 책임자가 원희룡 지금 원희룡이 아니고 김진태 김진태 의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현직 국회의원 국과소 자료 국과소 자료는 만약 부검이 끝나고 자료 나왔으면 금방 받아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만 해도 6명이에요 그리고 유동규는 자살 시도했다가 그래도 그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뭐 정윤순 정윤순님 지독한 이재명 빠르게 살자 그런데도 뻔뻔해요 어뚜기 어뚜기님 진실규명 자 윤복이님은 이건 무조건 타살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 등등에서 벌써 6명에다가 유동규까지 그리고 한 명이 더 이제 누구냐면은 이재선씨 이재선씨는 얼마나 이 양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몇 번 했고 그게 또 실패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종선이 비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연지 이런 애들 통해서 자기 측근들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협박 문자 협박 전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남시에 비서실 자기 가까운 사람들 동원해서 계속 협박 문자 전화 직접 방문 욕설 뭐 그 다음에 그 딸까지 부인까지 뭐 다 계속 괴롭혀 저는 이재선씨는 굿바이 이재명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굿바이 이재명의 이재선을 이재명이가 타살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2년 6개월에 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뒤로 결국은 이재명이가 자기 형님 죽였다 이게 다 나와있어요 저거 이재명 친형 저거 줄담배 저것도 저 잘못된 보다 저 양반이 담배 핀 적이 없대요 우리 박인복 여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인은 폐암으로 나왔지만 보십시오 이 담배도 이 양반은 담배 20대 때 피고 안 폈대요 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지금 그 스트레스가 암의 근원 원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게시판에다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2010년부터 10년부터 이재명이가 이제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면서 그거는 2012년부터 시작했고 정신병원 입원은 2012년이고 처음에 모라토리움 성남시 모라토리움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 거는 2010년 취임하고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2012년부터 이 양반이 2017년인가 자꾸 하셨는데 한 4년 2010년부터 한 4, 5년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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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자살기도를 했었어요 약 먹고 자살하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 그러니까 당신 병원 가서 며칠 쉬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이제 정신병원에 며칠 입원을 시키셨던 거예요 네 그분이 무슨 사이코 정신병자가 아니라 자살을 기도한다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이거 정말 죽겠다 죽겠다 이런 말씀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신 거죠 그렇죠 너무너무 스트레스 그냥 혼자 이재명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재명이 수행비서 백종선이 네 그리고 또 거기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부터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구호명 그 이재명이 이재선 그 회계사의 어머니 총재들이 나서가지고 구호명 그 다음에 이재옥 그 여동생부터 뭐 다 그냥 형제들 가족 전부 다 나서가지고 그 김혜경 여사도 그 김혜경한테 여사라고 붙이면 댓글이 안 좋은 거 나오겠는데요 네 대경군 김씨도 지금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잠을 못 잔 겁니다 네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간 것은 이재명이 정신병원에 자기 형님 넣으려고 하고 2년 6개월 뒤에 가면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일시를 자꾸 바꿔 가지고 바꾸잖아요 2016년 가족이 한 거를 가족이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시도해가지고 보건소장 3명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정상적인 민간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느냐 나 싸인 못한다 그래서 보건소장들이 난리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박했다는 정황이 최근에 보도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선 선생도 결국은 끊임없이 사내 협박 방질 조심하라 집으로 쳐들어가서 죽이겠다 이런 협박 전화와 그런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몇 년가 조폭 조폭 조폭도 그렇고요 백종선이도 조폭 조폭이죠 자 그런 거를 4, 5년 동안 시달리면 정상적인 사람도 우울증 생기고 공포심 때문에 불면의 밤을 이룹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직접적인 사인의 이건 사인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에 굿바이 이재명이 싹 싹 나와있어요 나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죽은 양반이 누구냐 이재명 누나의 남편 네 자 이재명이는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다른 방송과 언론에서 자꾸 잘못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이 엄마가 원래는 5남 사녀입니다 근데 누나 둘이 어릴 적에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5남 2년대 누나 하나하고 여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네 여동생은 67년인가 66년생인데 그 청소하다가 이제 청소하는 그 기능직 저기 했는데 과로 뇌출혈로 죽었어요 네 그런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의 바로 아들이 김대웅입니다 암사동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여자친구를 칼로다가 엄마와 딸을 18, 19번 해가지고 37번 잠깐만 이거 좀 틀어줘봐요 37번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에요 네 그 김대웅인데 네 이 김대웅이를 이재명이가 또 뭐 정신이 뭐 정신적으로다가 이거 뭐 저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서 감형 받으려고 말도 안 되는 거다가 변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저 집 아들이 김대웅인데 저 아버지가 지금 이 성남의 이재명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네 뭐 그 방송 뭐 뭐 안 틀어줘도 돼요 네 그래요 다들 뭐 아시니까 뭐 김대웅 아버지가 성남의 이재명 지인들 말에 따르면요 네 이재명이 하고 대판 싸웠다든지 뭐 전화통화를 뭐 대판 싸웠다든지 해서 그 직후에 화장실에서 목매해서 자살을 했답니다 이건 성남에 있는 이재명 지인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이재명이 지인들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재명과 대판 싸운 후에 자살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증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누나 남편이 죽은 건 확실하다 돌아가신 건 확실하다 그래서 박인복 여사가 지난번에 전화 인터뷰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바로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후에 재혼을 해가지고 충남 공주 가서 산댑니다 또 우리 박인복 여사의 말씀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재명이 이재명이 누나 남편이 왜 죽었나에 대해서 왜 자살했나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으면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카톡 이재명 지인이 준 내용을 하나 좀 SNS에 올린 건 이창원 씨가 올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줘볼래요 이창원 씨가 쓴 거 자 이분이 성남에서 자 요거 좀 크게 좀 해봐요 이름은 좀 가려도 돼요 자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2012년부터 이재명의 형 이재선을 집요하게 괴롭히는데 열심히 했던 인물은 백종선, 유동규, 정진상, 김용희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욕설, 문자 혹은 전화를 하거나 이재선을 고발하거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에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후 이자들은 성남시 경기도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성장하였다 뒷부분 지사님이 좀 읽어주시죠 정진상, 김용희는 현재 이재명 선대위에서 활약 중이고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며 백종선은 유동규를 돕는 역할을 지금도 수행 중이다 이재명의 측근들 중에서 양심 선언이 나올 만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측근들 전부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넘게 지속되었다 전부 공범이기 때문에 아무도 발을 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재명의 조직 운영 방식입니다 네, 저분은 이재명을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남에서도 이재명을 잘 아는 분들의 지인입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정진상, 백종규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협박했다 이건 왠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이가 측근들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분이 증언한 겁니다 양심 선언이 못 나오도록 쉽게 말해서 대형 부정표를 저지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자, 보십시오 지금 대장동도 현재 수익이 1조 원이 넘어요 근데 만 배 말에 의하면 25%가 그 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1조 원에서 2,500억이 재명이 돈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재명이는 그 돈 2,500억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김용이라든지 김문기, 유한기 이런 사람들한테 대장동에 아파트 하나 주고 플러스 알파를 줬을 거예요 몇십억씩 아마 뚝뚝 띄워줬을 겁니다 이게 뚝뚝 띄워줬을 거예요 아마 검찰에서 수사하면 정말 계좌 추적하고 아마 하면 단순히 지판처럼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몇십억씩 줬을 거예요 지는 한 2,500억 갖고 몇십억씩 줘봤자 그래봤자 몇십억 합치면 몇백억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배신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냐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죽어라 그러면 네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그렇잖아요 네,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그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살았으면 감방과 그다음에 이게 특가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뇌물 짜면 징역 최소 10년 이상 아닙니까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더군다나 또 받았던 뇌물 같은 거 다 토해내야 되지 거기다가 또 그거 추징금 있지 그러면 본인 감방과 지방 풍비박산나 돈은 다 돈대로 다 토해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하나 죽으면 검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거기서 수사 옛날에 노무현이 시계 논두렁 시계 사건 때 실제로 돈 받은 거는 권영숙이가 받았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죽으니까 670만분인가 미국으로 간 거는 그냥 공소권 없음 해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차라리 그때 계좌 추적을 해서 노무현이가 돈을 받았다는 거 권영숙이가 받았다는 거 아예 그냥 입직한 상태에서 놔뒀으면 그래도 저들한테 엉뚱한 소리를 안 들을 텐데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leaf 따윈 rodz cit 네 근데 자 그래서 너 하나 죽으니까 집안 어떤 죽은 사람은 좀 그렇지만 집안은 그래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조직관리를 하니까 측근관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검찰에서 수사망이 좁혀오면 자살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다가 자살당하게끔 만드는 게 이재명의 측근관리방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폭의 조직관리방식이죠. 그래서 앞에 징역 가는 사람 있고 아예 뒤봐주는 사람 있고 먼저 죽는 사람 있고 뒤봐주는 사람 있고 약후자의 오야봉이나 다름없는 무서운 인간이군요. 거의 무당수준이네요. 다 이렇게 성권교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자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조폭들 동원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뭐 성남에서는 지금 뭐라고들 지금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음번에 자살당할 사람들 해가지고 그 이제 리스트가 쭉 돌아요. 그래서 1순위가 정진상 2순위가 김용 3순위가 백종선 이렇게 지금 순위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진상 정진상위가 검찰이 그냥 비밀리에 소환해가지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정진상위 조사했다는 건 바로 이재명이 목 앞에까지 칼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를 옮는 죄를 만들어서 나를 감방에 보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죄 없는 내가 감옥 갈 판이다. 이러는데 네. 제가 보니까 죄 많은 내가 감옥 간다. 그렇죠. 정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죄 많은 놈이 감옥 가야지. 그렇습니다. 이재명이는 항상 말장난 그리고 이재명 그 형이 이자선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명이는 어려서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그때 전라도 신안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라도 신안의 그 지지자들이 아이고 그 왜 이렇게 전과 사범인 거 어떻게 되신 거냐? 좀 억울하시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티끌만큼 잘못했는데 처벌은 태산만큼 나 처벌받았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이재명이에요. 덜풀림 연쇄살인범 무섭다. 계속 살인당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정신병원 지금 65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이가 정신병원 보낸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사랑 씨 이런 분들은 지금 다음번에는 제 차례인가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SNS에서 한번 그런 거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 벌써 성남해산 리스트가 돌아야 다음번에 자살당할 사람들 왜? 이재명의 조직관리 방식이 이거 아니에요. 너만 죽으면 너 받은 돈은 네 가족들이 편하게 쓰잖아. 너 괜히 감방 가고 돈 추징당하고 벌금 물면 너도 감방 가고 집안도 망하지 않아. 이러면 이재명은 아무 죄도 없는데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하지 말고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넣자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재명이가 삭제시켰는데 이거는 김문기 처장이 책임이 있다. 1600억을 완전히 민사소송을 걸겠다. 1800억 정도 되죠? 뭐 1600억 걸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거 뭐 1억이라야지 무슨 소송을 하지. 1600억 이런 소리 나오면 벌써 좋은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기가 사실은 리모델링 추진협의할 때 2008년도부터 이재명 유동규 이한주 다거 유한기 다 같이 김용 꼭 사진이 5명 6명 있던 역사적인 사진 2009년도에 야탁 동사무소에 찍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멤버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래도 너무 이게 일이 커지니까 본인 유서에 따르면 나는 그 추가 이익환수조항을 썼는데 이재명이가 그거를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나 억울하다. 왜 나한테 1600억 18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왜 나한테 다 추징을 하려고 그러냐 이래가지고 억울하다고 해서 자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자살 1순위자들에서 정진상 김용 쭉 리스트가 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라 하냐면 자 이거 김용 얘기 나왔는데 김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김용이 별명이 두 쪽입니다. 성남에서는 두 쪽이 뭔지 아세요? 지사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겠죠? 이 김용 별명이 두 쪽인데 왜 두 쪽이냐면 불할 두 쪽이랍니다. 불할 두 쪽. 원래 별명이 불할 두 쪽. 왜? 불할 두 쪽밖에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 거 아닌가 봤더니 어느 분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김용이가 연대신학과 나와서 변변한 직업도 없고 돈 벌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성남시 시의원 출마할 때 재산 신고한 거 보니까 재산이 불과 3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후에 시의원 두 번하고 이재명이 쫓아다니면서 경기도 대변인 하면서 했는데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한테 제보해 준 분들을 말씀해야 하면 거의 100억 대라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으로 넣은 거예요. 3억에서. 그 100억이 어떻게 되냐? 바로 여의도 시범아파트 50평짜리. 그 다음에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의 오피스텔 성남의 오피스텔 지금 사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제보해 주신 말씀이라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야 이거는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성남시의원한테 재산을 불알 두 쪽밖에 없는 놈이 재산을 그렇게 뭐냐. 이게 지금 그 분 저한테 제보해 준 전현직 시의원들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그렇습니다. 김용도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김용이 대장동에도 관여한 게 많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전혀 뭐 정진상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김용이도 안 하고 있고 이재명 가장 최고의 핵심 측근 이재명 자기 입으로 스스로 실토한 측근 바로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되어야 내 측근 이라고 하지 이 기사 이거 좀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게 뭐냐 잠깐만 위로 올려봐요. 이 기사가 이번 호 지금 1월 24일 아닙니까? 주간조선의 이성진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게 이 기자가 저한테 우리 김문수 TV를 가끔씩 보는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바쁜 와중에서 우리 김문수 TV를 우리 주간조선 기자가 봤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렇자도 자기도 김용에 관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서 제보도 있고 그래서 추적기사를 쓰고 있던 찰나에 우리 김문수 TV에서 저 방송이 나와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김문수 TV 보고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느 어느 분 찾아보고서 통화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해줬는데 이 친구가 보더니 기사거리가 된다고 해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이재명표 뭐죠? 녹색공원화 제가 글자를 잘 안 보이고 녹색공원화 안전 논란의 진실 코버스토리로 나왔을 거예요. 쭉쭉 내려보죠. 이 내용인 즉슨 뭐냐면 분당수소로 연결하는 도로 분당수소도로에 임해동 구간이 있습니다. 임해동 구간에 뚜껑을 씌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그걸 녹취공원한다 그래서 그게 1800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원 말씀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말씀으로는 저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계속 지연되면 추가로 다 공사비가 많이 들죠? 지사님? 공사 지체상극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하루 늦어지면 몇 퍼센트씩 계속 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누가 했냐면 김용희가 두 쪽 코가 두 쪽에 김용희가 저거를 임해동인데 지옥구가 저건데 저거를 김용희가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에서 떡고물을 엄청 먹었다. 이게 바로 저 기사의 골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 기자가 여기저기 이제 취재원들 통해서 전현직 시원들도 통하고 뭐 가서 아마 그 그 취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 기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구속기사를 쓰겠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 수고 많으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기서도 엄청 그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거죠. 몇천억짜리 사업이니까 떡고물 안 떨어지겠습니까? 저런 것이 제일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아주 뭐 단가가 뭐 아주 묘한 구석이 많은 데가 저렇게 소음 방지 방음 벽 만든다고 하고 그 위에 또 다시 뭐 녹색 공원을 만든다. 이런 거는 아예 뭐 그냥 먹기 딱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각종 의혹의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지금 김용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검 정권 바뀌면 김용이님은 다 이거죠. 탈탈 털어야 돼요. 또 대장동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김용이가 저기 야탑에 있는 조그만 13평인가 12평짜리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어요. 2008년도부터 지금 인연을 맺은 건데 바로 저건데 주간조선에서 취재해버린 문명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재명과 김용이가 의지투합해가지고 저걸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캔들과 안전성 등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2의 대장동 스캔들입니다. 저게. 몇 철억짜리 프로젝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또 뭐 이제 그 지역 언론에서는 또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천억의 돈이 떡고무니 분명히 그분한테 25%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재명이 내 계좌 주셔봐라. 내 계좌 내가 무슨 돈을 받았냐 그랬는데 그 계좌 자기 계좌로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사님.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언론에서는 이재명이가 돈 세탁하는 경로가 이제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첫째가 쌍방울. 지금 전라국도 전주 조포 김성태 김성태 쌍방울 둘째가 성남 조폭 마피아 조직 빠타 해가지고 스포츠 토토에서 몇천억대에 돈 세탁하고 돈이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처남 해경군 김씨의 처남 동생이 있어요. 김민한 이쪽으로도 세탁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지역 언론에서 떠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보거나 100% 확신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근데 상당히 그런 얘기가 광범위하게 떠돌고 있다. 이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100% 보증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광범위하게 떠돌리고 있다는 거를 분명합니다. 어뚜기님은 사형을 부활시키자. 우죽하면 저런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이재명이 자형이죠. 누나 남편이 의문에 자살당한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김문수 TV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해서 김문수 TV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이러한 유동규뿐만 아니고 김영 정진상 쫙 대기하고 있어요. 백종선까지 다음 타자 자살당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이런 사기꾼들을 다 청소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것은 3월 9일날 제대로 똑바로 찍어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준표 후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사님하고 홍준표 의원하고는 얼마나 가까운 사입니까? 개인적으로 엄청 가까워요. 호용호제 하시면서 몇십 년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지사님께서 왜냐하면 될 사람 밀어주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다. 그래서 지사님 윤석열한테 연락 한번 받으신 적 없고 밥 한번 의도 잡수신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악수 한번 해본 적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한테 정권이 넘어간 순간 베네주엘라가 된다. 수백 수천 수십만이 정신병원에 갇힌다. 1순위가 지사님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민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을 생각해서 될 사람 해주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윤 후보를 밀었던 것이고 그 와중에 지금 홍 후보가 지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 망측한 정말 악담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지사님은 한 번도 홍준표에 대해서 나쁜 말씀 안 하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사님 말하면 제가 더러우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우리 홍준표 지지자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될 사람 밀어주셔야 되고요. 밉든 곱든 윤석열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로 몰아서 우리가 반드시 압도적으로 대선의 승리를 이끌어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누가 다음 자살 당할 것이냐 이 어떤 리스트 데스널 리스트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죽음의 리스트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신병원 리스트도 쫙 나와 있습니다. 정신병원 리스트 1번이 김사람 씨죠? 김사람이고요. 지사님도 다섯 선거랑 안에는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저는 하여튼 준비를 경상도말로 단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생일 생일 정해준 게 점쟁이라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전밭이라고 지가 자서전에 썼어요. 엄마가 하도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 태어난 생년월일을 몰라서 그전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국민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정확한 생년월일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점쟁이한테 야 이 날짜가 좋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재명이 생일이 됐다는 게 지가 자서전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독자가 많아서 말씀드리지만 저 김문수 TV 나와서 정권 교체하자. 이재명 문재인은 안 된다. 이랬더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를 사찰을 했어요. 그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10월 8일 날 제가 범죄하고는 전역 거리도 멀고 저는 제가 무슨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제공 요청 기간 서울중앙지검 문서번호 2021 8월 8월 7 8월 7 8월 7 8월 제공일자 2021년 10월 8일 제공자 통신자료 내역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제 통신 내역을 쫙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만 닥치는 일이 아니고요. 바로 어느 누구든 국민들한테 이재명이를 비판하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모든 국민들한테 닥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선거 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김무수TV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알림 눌러주시고요. 꼭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쏴주셔야 돼요. 광고 탄압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광고가 아예 없어요. 김무수TV가 사실 굉장히 지금 운영이 어렵다는 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택진 대변인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통화 내역 조회한 거 제가 신청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SK텔레콤 KT 이런 데 가셔가지고 한번 통신 조회 혹시라도 찜찜하시다 그러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어디 본사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저게 CB팀인가 소비자 무슨 팀이 있어요. 거기서 가서 직접 가야 됩니다. 강남에 서울 사시는 분들은 강남역삼역 3번 출근과 거기 있어요. 온라인으로 안 되나요? 온라인으로 안 됩니다. 아주 뭐 그것도 복잡하게 해놔네요. 그리고 어느 분은 지금 또 은행 계좌 우리 지호 박지호 님이 은행 계좌 보내달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슈퍼챗을 쏴주시면 됩니다. 슈퍼챗 쏴주시면 한 35%에서 40%를 구글에서 가져가지만 30% 우리 그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나와서 돌아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